우리 인식과정에서는 특히 지난 시간에 한게 오문인식과정입니다. 맞죠? 오문인식과정에서 핵심이 뭡니까? 제일 기본 전제 오문인식과정의 공리라 그럴까요? 전제 공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찰나를 이야기하는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다르다.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크기가 뭐 크기라 하면 됩니까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되노? 길이라 하는게 좀 그런데 어쨌든 시간 길이가 다르다. 요게 기본 명제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는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인용하는 거죠? 사상 제일 앞에 나왔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이게 청정도론에서 밝히고 있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차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나는 너무 빨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아찰나의 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무는 동안 16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치면 1 대 17 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 전제가 없으면 우리 물질에 대한 인식과정은 이게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물질이 일어나서 머무고 사라질 동안에 최대 뭡니까? 몇 개의 마음이 거기에 게재됩니까? 열곱 개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최대 열곱 개의 마음이 하나의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데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4장 제일 첫 번째 도표 있죠? 그렇죠? 몇 쪽입니까? 396쪽이죠? 그렇죠? 396쪽 맞죠? 그렇죠? 396쪽에 보면 눈의 문에서의 인식과정 매우 큰 대상 이 하나를 딱 여기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17까지 있죠? 그렇죠? 그럼 점 3개는 왜 찍어놨다고 해서요?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거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대 17심 찰나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는 뭡니까? 너무나 빠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처님의 마음이라도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가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간 방안가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찰나에 방안가가 흔들리고 세 번째 찰나에서 비로소 방안가가 끊어집니다. 방안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그렇죠? 우리 인식에 게재된 마음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 이것은 뭡니까? 물질은 밖에 있으니까죠? 오문 전향이 되겠죠? 밖으로 향한 오문 전향이 일어나고 오문 전향이 일어나면 그게 뭡니까? 형식이면 대상이 형식이면 눈의 아르말이 뭡니까? 소리면 귀의 아르말이 똑같이 해서 뭡니까? 감촉이면 몸의 아르말이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들인 마음이 일어나고 받아들이면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조사하고 나면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최대치로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면 자완화가 그죠? 업을 짓는 자완화의 특징은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했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곱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전부 열일곱 개 심찰라가 게재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물질이 소멸되겠죠? 그때 다시 뭡니까? 우리 방왕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식과정도 하나의 인식과정이 끝나고 존재지속심 혹은 방왕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데 마음은 열일곱 개가 게재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상자부 인식과정의 기본 논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대전제가 뭡니까? 청정도론에 나오는 마음은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열여섯 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다 해보면 우리가 뭡니까? 오문 인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식과정은 최대 열다섯 개가 된다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 도표입니까? 406쪽 도표 보면 오문 인식과정에 등급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전체 열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대상에 따라서 매우 큰 대상,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에서 그렇죠? 매우 큰 대상에서는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큰 대상일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작은 것일 때는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매우 작은 것일 때도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 보면 열다섯 개가 됩니다 됐죠? 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면 그죠?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죠? 우리 뭡니까? 거기에 게재되는 그죠? 어떤 마음이 거기에 게재되는가 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것일 때는 특징이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죠? 그죠?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그죠? 아낸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그죠? 그 보면은 우리 앞에 보면 그죠? 대상을 매우 큰 대상이라 부른다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왕 도표 그거 해놨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408조 한 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면 그죠? 모든 다섯 가지 모여서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됐죠? 이것이 도표 나타나는거죠? 매우 큰 대상은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큰 대상은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그 다음은 뭡니까? 작은 것은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됐죠? 매우 작은 것은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는 과정 그래서 제가 개그콘서트 했지요? 아까 한두 분은 벌써 개그콘서트를 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렇죠? 개그콘서트 주제가 뭡니까? 5만원짜리냐 만원짜리냐 백원짜리냐 십원짜리냐 그죠? 5만원짜리가 나타나면 영혼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귀에 확 들어오죠 네 밑에 확 들어오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매우 작은 것은 효과가 없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5분의 20 과정은 도표 15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5만원 10원 100원 10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다 했고요 오늘은 그죠?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우리가 또 재밌는 전통적으로 그죠? 위반과 주석서 그죠? 우리 산모와 인호단위에 나오는 이 망고 먹는 비유가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좀 수준 있게 비유를 한 겁니다 저는 뭡니까? 수준이 낮아 갖고 있잖아요 5만원짜리 이런 것에 비유를 했는데 그죠? 그 403쪽입니다 그 보면은 망고 먹는 비유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아 403쪽 바로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의 대가들은 이런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즉 전 그죠? 우리가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을 망고 먹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망고가 열린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 익은 망고가 거의 귀를 스치며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에 깬 그는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그 후 손을 뻗어 망고를 집어들고 그것을 비틀어서 짜고 냄새를 맡았다 그런 후 망고를 먹고 그 맛을 느끼며 삼켰다 그 후에 다시 잠에 빠졌다 됐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한 열 단계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고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 있는 시간은 존재의 지속심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건 망고가 그 사람의 귀를 스치며 떨어지는 것은 감각의 대상이 눈 등의 다섯 가지 감각의 문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과 같다 맞죠? 그죠?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은 오문 전향의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눈의 아르마리가 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망고를 잡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를 비틀어서 짜는 것은 조사하는 마음이 대상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냄새를 맡는 것은 결정하는 마음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를 먹는 것은 속행, 즉 자원화의 마음들이 대상의 맛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의 맛을 느끼며 삼키는 것은 영혼의 마음이 속행이 가졌던 것과 같은 대상을 가져 여운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다시 잠이 드는 것은 존재지 속성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 보면 번호를 매고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됩니다 잠에 들어있는 시간 1 망고가 그 사람이 귀를 서치면 떨어지는 것 2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 3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 4 손을 뻗어서 망고를 잡는 것 5 망고를 비틀어 짜는 것 6 냄새를 맡는 것 7 망고를 먹는 것 8 망고의 맛을 느끼며 삼키는 것 9 다시 잠이 드는 것 10 됐죠 그죠 이 10가지를 오문인식 과정에서 방안가가 흐르다가 인식 과정의 마음이 일어나서 오문전향 전호식 받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와나 여운의 마음 그리고 10번째 여기서는 뭡니까 다시 존재지 속심 방안가가 흘러가는 것 됐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또 음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벌써 우리 어머니 지금 가지고 벌써 대여섯 번 반복했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머리에 딱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인식 과정에 대한 상당히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